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과학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텐데 일단은 선생님은요. 과학론수를 가르치진 않아. 뭐 농담 비슷하게 가르칠 능력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과학골로 나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보통 이제 물화생지, 원투를 다 배우긴 했어.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요. 과학론수를 가르치진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얘기하면서 좀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생님은요. 큰 그림만 그려줄 거고요. 디테일한 거는 실제 여러분들 해당되는 과학론수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야 돼. 오케이. 질문도 될 수 있으면 그쪽이다 하는 게 좋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수리논술 위주로 공부를 보통 하는데 과학론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큰 틀만 여러분들 또는 큰 그림만 선생님이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과학론수 실시대학이 점점 줄고는 있어. 줄고는 있지만요. 어쨌든 아직 적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세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물화생지 중에 보통 이제 하나 선택인데 대신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지우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과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몇 개 지정돼 있어.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 입시 요강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매년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디테일한 거는 자기의 지원대학, 목표대학은 입시 요강이 나오면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대, 중앙대, 경희대 이 대학들은 어쨌든 간에 물화생 중에 보통 자기가 선택해서 본다. 그 다음에 건대, 건국대가 여러분들 물론 약간 변화의 여전이 있어. 근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두 과목 정도 선택을 하는데 하는데 이게 한 과목으로 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일부가는요. 그 과목들 중에 하나가 지정이야. 일부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계공학이다. 그러면 기계공학은 어쨌든 간에 물리와 관련이 비풀이니까 뭐 물리 같은 게 지정. 근데 뭐 그게 아니다. 뭐 학과하고 좀 과학 선택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자유.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써있는 학교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경북대 AAT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알기로는 의치한만, 의치한만, 그러니까 여기 의대라고 썼지만 의치하냐. 과학론수에 추가가 돼 있어. 그래서 일부 의대는요. 과학론수 비슷한 게 원래 다른 학과는 안 보지만 보는 경우도 있다. 오케이. 물론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정.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의대니까.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학론수를 봐. 근데 선생님 여기다 넣은 이유는 있어. 의학론수인데 제시문도 영어로 나오더라고. 선생님도 풀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 내용이 보건 내지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더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를 좀 특화시켜서 하는 그런 강의가 있다면 그런 거가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과학론수를 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원대학이요. 자, 지원대학. 그 다음에 지원과. 지원과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과학론술이 실시되는지. 일단은 당장은 올해 입시 요강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요. 당장은 여러분들을 작년 기준으로 기준으로 확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알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얘기할 텐데 이거는 선생님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오픈해서 얘기를 할게. 왜냐하면 계획이란 건 짝이 나름이란 말이야.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과학론술이 많이 걸쳐져 있는 대학이라면 또는 과학론술 예를 들어서 뭐요. 저는요. 연대, 성대, 중대, 경희대를 써요. 그거는 네 군데가 다 걸쳐있잖아.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렇다면 과학론술을 조금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지. 근데 저는요. 대부분 수리논술 위주의 대학을 보는데 한 대학,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 중에서 한 대학 정도가 과학론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그렇지. 과학론술을 좀 많이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 지원 대학에서 과학론술 보는 학교가 얼만큼 되느냐. 그렇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과학론술에 대한 일단 감옥 선택 감옥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야. 선생님 근데 이게요. 수능 감옥하고 내가 수능 선택 감옥하고 꼭 맞춰야 돼요? 그런 게 법으로 되어 있진 않아. 그런 게 법으로 되어 있진 않아. 그렇지만 이건 좀 웃기지. 저는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수능 같으면요. 물원하고 생원을 하는데요. 과학론술은 다양하게 공부하고 싶어서 화원을 아니 화학원이라는 건 없어. 화학을 선택할래요? 이건 조금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론술 그 선택은요. 일반적으로 수능과 그치 일치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요. 과학론술은 학교에 따라 좀 차이는 나가긴 하지만 보통 이제 과학원을 원을 위주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왜 투는 선택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원 투 나누는 것처럼 딱 선을 거서 나누기가 좀 애매해.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그냥 과학원 위주로 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투 를 못 내는 것도 아니야. 투는 제시문에서 정보를 주고 내면 되거든. 그런데 어쨌든 제시문에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좀이라도 더 경험한 사람이 유리하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과학원을 위주로 내려놓는 학교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자 제시문에 언급한 다음에 투가 일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원투 구분 없이 냅니다. 원투 구분 없이 내. 골골으로 내나요? 그것도 보장이 없어. 그냥 주제를 먼저 정한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투 위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원 위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두 개가 막 섞여서 나오기도 해. 정답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본인이 물론 이제 그 지원 대학의 여러분들 입시 요강도 확인해야 돼.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어떤 감옥을 선택했다. 근데 원투가 보통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 논술은 투가 걸쳐질 여지가 높다라고 봐야 돼. 그렇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수능하고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 그치 내신에서 투 과학 툴을 배운 선생님 저 근데 내신은 열심히 안 했는데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 과학 논술이 뭐 수능처럼 달달달 여기서 시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신에서 과학 툴을 배운 거가 있다면 그 감옥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히 고3 때 투 감옥을 배우는 학교들도 꽤 많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아직도 진도가 남아있다면 더더욱 땡큐지. 어차피 뭐 그 시간에 딴 거 공부하려고 해도 누가 교사님 교사지 교사가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잘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없어. 딴 거 공부가. 그렇다면 과학 논술 대비로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편하게. 왜냐면 수능 시험 달달달달 애우듯이 애우는 건 아니거든. 과학 논술은. 어쨌든 간에 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저는 화원하고요. 생원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번에 생원 아 생투를 내신으로 배웁니다. 그렇다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 왜? 내신에서 배우니까. 또는 뭐 배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전에 배운 것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자기가 뭐 수능 선택처럼 달달달달 이렇게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달달달 애울 정도로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감옥 툭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 감옥이 유리하다는 거야. 가끔 어떤 친구들은 그 과학 논술 선택 때문에 수능 감옥을 바꾸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오버야. 그건 오버야. 수능 감옥 잘못 바꾸면 큰일 나지. 그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하고는 또는 내신하고는 될 수 있으면 겹쳐지는 게 좋긴 해. 그치? 좋긴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아 뭐 예를 들어서 수능도 어쨌든 원원할 경우에는 원투 선택하는 친구도 있지만 원원할 경우에는 자기가 강한 거가 과학 논술에서는 또 다른 게 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배우지 않은 게 강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과학 논술 선택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슬슬 고민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 시기는 언제부터냐. 이건 정답은 없다고 봐. 대신 과학 논술에 자기가 시험 보는 데서 과학 논술의 비중이 높다면 비중이 높다면 수행 봤을 때는 어 뭐 5월이나 중간고사 끝나고지 뭐 5월이라든지 4월 말 5월쯤에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 과학 논술의 비중이 이렇게 크게 크지 않다면요. 뭐 여름에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친구는 저는 의대만 쓰는데요. 제가 쓰는 의대는요. 과학 논술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 논술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뭐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비율은 높지 않다고 봐. 물론 이제 과학 논술 선생님들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어. 그래서 그분들 생각도 좀 들어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이날만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는 있다. 그치? 자 그러면 과학 논술은 수능의 어떤 과학 선택처럼 골고루 나오느냐 그런 시험은 아니냐. 빈출 주제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실제 과학 논술 강의에서도요. 모든 그 챕터를 다 골고루 하진 않고요. 빈출 주제 위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쌤이 예전에 과학 가르쳤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 빈출 주제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쌤은 정보적인 것만 주는 거야. 내용은 쌤하고 상담하면 안 돼.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인데 쌤이 봤을 때는 일단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어쨌든 자기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쳐보자고 그 시기는 정답은 없다고 그랬어. 그렇지. 과학 논술 선생님들하고도 상담 좀 하시고요. 자 어쨌든 동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면요. 논술은 그게 수리논술이 됐든 과학 논술이 됐든 간에 적은 시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행착오하는 데는 나는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봐.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빈출 주자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딱 뭐 과학 논술 두 세트를 봤어요. 그래서 빈출 주자가 뭔지 알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의 여러 대학들에 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에 7년치 8년치 과학 논술을 볼 수는 없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렇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어차피 여러분들 과학 논술 강의는요. 길지 않아. 쌤이 봤을 때는. 오케이.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받는 게 좋다라는 거야. 특히 초반에 받는 게 좋아. 그래서 나 이제 과학 논술이 어떤 건지 알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이제 이 이유는 조금 시간 효율성을 위해서 나 혼자 하겠어. 나는 그렇다면 반대하진 않아. 하지만 특히 초반일수록 그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쌤이 여기서 사실은 지금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제공하는 이유야. 자. 될 수 있으면 쌤은요. 어쨌든 간에 수능 과목하고 일부라도 겹칠한 게 높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면 시너지를 내는 게 맞다라고 봐. 시너지를 내는 게. 즉, 내가 수능 과탐 공부를 할 때 과탐 공부를 할 때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과학 논술에도 도움이 된다면 논술에도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 그래서 이 시너지를 노려라. 시너지를 노려라.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더 커. 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 특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할게. 대신 시작 시기는 쌤 말 너무 믿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굉장히 수능 논술만큼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야. 그치. 왜냐하면 어쨌든 과학 논술도 상대평가니까. 그 다음에 시너지까지 노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학 논술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시간도 즉, 과탐 공부하는 것도 과학 논술에 도움이 된다면 그치. 정말 고효율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게. 일단 어쨌든 간에 과학 논술도요. 분명히 답안 작성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자, 여러분들 수리 논술 답안하고 과학 논술 답안은 분명 성격은 조금 다를 거야. 다를 거야. 그치? 근데 솔직히 누가 더 어려울 것 같아? 문제 말고 답안 수리 논술이 더 어려워. 과학 논술은 그래도 설명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수리 논술은 수식도 들어가지 뭐 문제에 따라서는 그래프나 뭐 그림 뭐 표도 들어가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복잡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다행히게도요. 과학 논술 답안 작성은요. 물론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수리 논술 답안 작성 능력이요. 능력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면요. 과학 논술은 10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거의 스캔 봤을 때는 70 내지 80%가 해결이 돼.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수리 논술 답안 작성하는 게 과학 논술 답안 작성의 베이스도 깔아진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지원 대학들의 그치 과학 논술 에 몇 학교가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다가 또 결합해서 요것도 고민해봐야 돼. 내가 어떤 감옥을 선택할 것이냐. 감옥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얘기했잖아. 지정되어 있다고. 거기 또 지정되어 있는 건 또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특히 건대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의 고민은 당장 며칠 안에 해결해.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뒤로 미루는 건 좋지 않겠지. 자 그리고 선생님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조금 틈을 내서 틈을 내서요. 시간을 많이 내진 않더라도 시간을 좀 내서 나는 가볍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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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논술을 지금 경험해 보는 게 좋다라고 봐. 논술을 경험해라. 어 선생님 못 풀겠어요. 아휴 과학 논술은 근데 수념술하고 좀 달라. 못 풀 정도까지 문제가 나오진 않아. 자기가 배운 과목인데 못 풀 정도의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가 연세대를 목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학교가 목표라 하더라도 일단은 학교가 이런 문제와 해설까지 잘 나와 있는 학교가 있어. 그 학교들이 대표적인 게요. 성대 중대 경희대 그리고 나이도도 아주 높지도 않고요. 또 아주 낮지도 않으면서 경희다 해가 아니라 자 요 대학들은요. 자료도 잘 발표해 놨어. 그럼 여러분들 봐봐. 예를 들어서 뭐 꼭 작년 거가 아니어도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작년 거 발표는 되게 늦게 한단 말이야. 그럼 재작년 거 상관없습니다. 재작년 거 상관없어. 그렇게 큰 틀로 변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과학 교과서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치. 자 그래서 요 대학의 한 해치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두 세트를 볼 수가 있어. 왜요? 모의 논술. 어떤 학교는 모의 논술 두 번 발표해 놓으면 세 세트가 되는 거야. 모의 논술 기출.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요. 각 대학을 각 대학의 대학의 한 해치. 한 해치. 한 해치. 한 해에 기출과 모의만 봐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둘 둘 둘인데 모의 논술 두 개 발표한 학교도 있으니까 최소한 일곱 개에서 일곱 개에서 여덟 개의 세트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개의 세트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보면 아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과학 논술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노말해. 이 학교들이 되게 노말해. 그 다음에 이렇게 일곱 여덟 세트만 봐도요. 특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보잖아. 물론 자기가 이제 나는 화학하고 생명과학하고 아 고민이야. 이러면 둘 다 봐. 괜찮아. 못 풀겠는데요. 아예 상관없어. 솔직히 얘기하면요. 얘네들은 가볍게 문제하고 제시문 읽고 좀 고민한 다음에 판단한 생각하지 말고 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요런 요런 답변을 하면 되지 않나? 요정도 고민해도 괜찮아. 풀어봐도 나쁘진 않고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고 그 다음에 풀이 바로 봐도 돼. 왜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경험하라고. 경험하라고. 왜냐면 여러분들 원래 그 뭐 농담 비슷하게 가장 무서운 적은요. 그 적이 뭔지 모를 때거든. 그렇다면요. 이거 경험은 뭐 풀기까지 하면 더 좋은 거고 안 풀려도 상관없고 경험해 보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정 안 되면요. 문제 읽고 조금 고민하고 그렇지. 풀이 봐도 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 수능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과학 논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맛을 보고 빈출도 좀 맛을 볼 거야. 뭐 그 몇 개 봤다고 해서 빈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육수를 쫙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보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자료는요. 메가스터디에도 있고 여러분들 기출 뭐하는 거. 학교 홈페이지.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 홈페이지 한번 가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다. 그럼 성균관대로 검색하지 말고 성균관대 입학처로 검색하면 다 나와. 오케이. 뭐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요. 선생님 봤을 때는요. 시너지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것도 과학 논술 공부가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시너지. 즉 이렇게 해서 맛을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 과탐 공부를 할 때도요. 과학 논술이 어떤 식의 흐름을 갖는지 알게 됐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과탐 공부할 때 과학 논술도 물론 과탐 공부가 그대로 과학 논술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과학 논술을 조금 늦게 시작해도요. 경험했고 과탐 공부할 때 과학 논술에 대한 그치. 다른 학교 좀 더 봐도 되나요? 무슨 상관이야. 선생님 전 건대를 시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학교 빼고 건대를 할래요. 이거 다 보고 건대도 봐. 얼마나 걸린다고. 시간 얼마 안 걸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러고 나면 본인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능 수학하고 수류 논술은요. 걔네들이 나이도가 됐든 아니면 문제 스타일이 됐든 격차가 굉장히 커. 그런데 과학 논술은 많이 안 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술을 보는 것 자체가 경험해 보는 것 자체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고 선생님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어. 뭔가 과학 논술이 뭔지 알게 됐다. 두려움이 좀 사라졌다. 그다음에 과탐 공부할 때 도움이 됐다. 사소해 보이지만. 얼마 안 걸리거든. 어떻게 볼까요. 아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토요일은 예를 들은 거야. 이번 주 토요일은 나 성대 한번 다운받아서 봐볼래. 그럼 봐. 그다음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무라상지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거 또는 선택이 두 개 경제할 때는 뭐 그때만 두 개 정도 봐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는 뭐 중대 그다음 주에는 경희대. 보면 좋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욕심나면 좀 더 봐도 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수능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말이 안 돼.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선생님이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여기서는 다 얘기를 해 줄 수는 없어. 왜 선생님이 과학 논술을 여러분들한테 책임지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과학 논술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좀 더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요. 과학 논술 논술을 보고자 했다면 그다음에 내가 지원한 대학이 과학 논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슬슬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하고요. 전략에서 자기가 100% 확정은 아니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어떤 걸 결정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뭘 경험해야 되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과학 논술 대비 물론 이제 일부 학생은 실망했을 수도 있어. 뭔가 확정을 안 해주니까. 근데 세상에 누구한테도 맞는 확정적인 방법이란 건 없어. 그치.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어드바이스. 하지만 이 얘기는 할게. 지금 여러분들의 과학 논술을 경험해서 절대 나중에 후회는 안 할 거야. 시간도 많이 뺏기지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논술의 대비에 대한 고민을 이제 지금부터 슬슬 하면서 전략에 자꾸 반영 자기 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